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1일 월요일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 4회차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4화가 되었는데 3회차에 이어 두 번째 출연 어떠십니까? 저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이었다면 오늘 설명 듣는 입장으로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직 어느 시점에 와야지 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할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점심 먹고 식곤증이 오기 딱 좋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이 졸음 타파하시고 또 제가 오늘 빼빼로 컬러 입고 왔거든요. 빼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를 진행하는 제임스 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안경을 좀 바꿨는데요. 사실은 선글라스를 안 가져와가지고 저희 소품을. 우리 회사에 이제 저희 회사에 소품이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그걸 좀 파격적으로 써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PD님이 하지 말래요. 뜯어말리셨죠.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성우님이랑 또 같이 하게 됐네요. 개인 소개를 좀 잠깐만 해봐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민코인 만들 때도 했었죠. 짧게 하긴 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에서 지금 리서치 힝턴하고 있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그때 만든 민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확인해보셨나요? 네 확인해봤는데. 진짜요? 맞아요. 저도 매일 확인했는데 그 매크로가 들어갔던 거 말고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더라고요. 주변을 퍼뜨려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했었던 건데요. 트럼프 2.0 투자 전략. 과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일단 두 분한테 좀 질문을 각자 드려볼게요. 우리 성우님은 지난 일주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막 조금 달아올랐잖아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수익률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트럼프 수익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0%입니다. 우와. 정보 공유 좀. 40% 대단합니다. 아니 저희 리서치팀이 보면은. 이것저것 잘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방송팀에도 좀 공유를. 그러니까 좀 밥도 사주시고. 아 어떻게 내일 식사. 벽기 한 잔. 승리 아나운서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 이후에 수익률. 저는 그래도 제가 비트코인이 제일 퍼센티지가 커서 한 30%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좀 빨리 손절했거든요. 손해보고 손절을 했는데 제가 파니까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도주님이 현지 꿀반이라고 현지 반대로 해서 꿀받았다고 이더리움을 해주셨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것까지 있었으면 저도 어떻게 한 40%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슬픈 일이긴 한데요. 일관되게 틀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일관되게 틀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할 테니까. 네.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률도 확인했고. 그럼 이제 트럼프가 내년 일월에 백악관에 돌아갔을 때에. 어떤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경제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어떻게 어떤 것들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주제입니다 자 근데. 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모두의 말씀을 드릴 거는 우선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도 쓰고 제가 방송도 하고 했는데. 어 저희 입장이 뭐였냐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잘 관찰하자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 물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한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백중세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bbc 같은 데서도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어 헤리스가 이긴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bbc가 이제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만큼 이게 어 뚜껑을 열기 전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어 트럼프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트럼프가 이겼느냐 왜 그렇게 예측을 못했느냐 이거는 어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하나는 하나 제가 이제 변명처럼 한다면 반성을 한다면 기존의 여론조사가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미디어들이 사용하던 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죠. 이걸 깔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편향성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미 헤리슨 졌고 트럼프가 이겼는데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니 공화당을 지지하니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일단 살고 봐야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진보니 뭐 보수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돈 버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거에 내가 진보일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살아남아야지 어떡할 거야 내가 보수인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안 됐으니까 잘 됐다 나는 무조건 돈 벌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인 성향의 보수일지라도 돈을 버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부분을 싹. 걷어내시고 아주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내 정치 성향을 싹 걷어내고 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성우님은 만약에 미국 시민이면 누구한테 표를 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나요. 누가 뭐라 할 거야 자기는 투표권도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가 총 받는 장면이 좀 멋있어. 네 트럼프에 투표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석인종이지만은 그래도 트럼프를 아마 투표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게. 유생인종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론조사가 틀린 이유. 이유 중에 하나 더 그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건데 그건 뭐 나쁜 얘기 아닙니다. 저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지만 제가 해리스와 관련해서는 너무 모호하게 경제정책을 얘기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모호함이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칼럼도 썼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동서고금과 동양과 서양 옛날부터 지금까지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뭘 내놔도 표를 받을 수 없어요. 해리스는 그거가 안 됐죠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두 달 두 달 정도 여름에 뉴욕 특파원 했었잖아요. 네. 기사로도 썼습니다만 거기 뭐 맨하탄에서 조금 괜찮은 점심을 먹는다 하면 삼십 불이에요 삼십 불. 이 별도 그러면 점심으로 사 오만 원을 써야 돼요. 점심값으로 사 오만 원을 계속 어떻게 씁니까. 이게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 전략 우리는 정치적인 당파성이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겼는지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선거인단 312개를 가져갔습니다. 7개의 경합주에서 모두 이겼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모조리 틀렸어요. 100% 7개의 경합주가 모두 트럼프한테 원래 한 두 군데 정도는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에서 이기면 뭐 된다 뭐 이랬는데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7개 경합주를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 선거 분석 트럼프 2.0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미국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제라도 의회가 오케이를 안 해주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쟁을 파병을 결정하는 거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걸 어떻게 했느냐. 이라크 전쟁은 그 아들 부시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전쟁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살짝살짝 한 거지. 본격적인 전쟁을 할 때는 의회의 권한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외신 나오는 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더 이상. 이 상태에서 휴전해 이거를 지금 휴전 안으로 갖고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토로 빼앗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럼 왜 자유 진영에 뭐 같이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히틀러스러운 야망을 왜 막지 않느냐. 트럼프가 그걸 막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은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게 안 했어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이미 일어났는데 이걸 빨리 끝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유럽이 해결해라. 왜 미국 돈을 가져가서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기본 생각은. 미국 중심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보시면 의회가 상원의 경우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전에는 민주당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굉장히 악명 높았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원의원이 됐어요. 재선이 돼버렸죠. 그런데 다른 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막 선전을 해가지고 공화당의 상원이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친 암호화폐적인 그런 뭔가 법안이 나오더라도. 공화당에서 오케이를 하면 넘어가게 됐고 더 중요한 건 하원이에요. 하원은 그렇지 않아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번에도 하원 의원의 의석이 이백 열세 개. 이백 열다섯 이백 열여덟 개가 되면 다수당이 되는데 다섯 성만 공화당이 갖고 오면 하원도. 공화당 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공화당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 이걸 일컫는 말이 있지 않나요 부르는 말이. 시사 용어로 이걸 이제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쉽게 그냥 아돌을 찍었다. 어려운 시사 용어는 따로 찾아보세요. 직관적으로 아돌을 찍었다 다 내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미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공화당이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는 트럼프가 마이너였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파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 그 한 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자기네 자기 그 세력들이 심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면서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선수를 다 쳐버렸어요. 대놓고 자기는 로열티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다 쳐버렸어요 내 말 안 듣고 트럼프 일기 때 이제 내각에 들어왔다가 배신하는 선수들 다. 말도 못하게 만들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공화당이에요. 그때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소수파였지만 지금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다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 배경을 놓고 이제 트럼프 2.0을 봐야 되는데 트럼프 2.0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찍는다고 했으니까 기억나는 정책 뭐 있어요? 비트코인. 그치.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을 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공약이 있죠. 우리 이 아나운서는 어떤 게 생각나요? 해외의 관세를 높게 때리겠다. 관세. 관세.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연재 아나운서는 잠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텔리포니아 쪽에서 공부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자이방, 타이방.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랬죠? 그때도 올해도 이번에도 이민 정책 얘기가 있긴 했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미국에 있었을 때 멕시코에 장벽 세우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군인이 하고 싶어서 군사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비자가 이제 안 나오니까 시민권이 안 나오니까 강제적으로 약간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민 정책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심플합니다. 국경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 불법 인민으로 온 사람들이 한 팔백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불법으로 온 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미국 안에서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니네가 조용히 살겠다고 하면 농인에 죽게라는 태도였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건 필요 없어. 무조건 나가. 그래서 심지어 불법 인민 팔백만 명을 내보내는데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좀 논란이 나중에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는 미국의 군대는 헌법적인 가치에 의하면 외국하고 싸우는 데 써야지. 국내 문제에 이렇게. 군대가 동원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란이 될 건데 어쨌든 트럼프의 생각은 이민자를 내쫓는 거고 지금 이제 이현재 아나운서의 친구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생활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성우님이 얘기하셨듯이 바이든 경제 정책의 핵심은. 두 개의 세와 한 개의 민이에요. 관세, 감세, 이민. 아까 이민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관세하고 감세인데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자 관세. 성우님 관세하면 뭐가 떠올라요? 관세하면 물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관세가 오르면 일단 수입품들이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성우님이 잘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관세를 한 이십 퍼센트 정도 때리고 심지어 중국 물부 물건에 대해서는 최대 육십 퍼센트까지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면 그 물건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미국의 선거운동에 사용된 성적이 성적이. 중국에서 만든. 성적이 중국에서 만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성적이 하나를 예를 들면 예를 들은 겁니다. 뭐 한 이십센트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여기 세금을 때리면 그게 이십 퍼센트를 때려도 이십 이센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속 수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성적이는 이십센트에서 이십이센트 올라가니까 별거 아닌 거 같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어떡할 거야. 그다음에 좀 덩치가 큰 수입품은 어떡할 거야.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입 물가의 압력이 있는데. 자 이 수입 물가 그런데 관세가 꼭 이렇게 나쁜 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림 보시겠지만. 바이든이 이 관세를 올린다고 할 때 노림수는 뭐냐 하면 미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내수경제가 좋아지게. 어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수입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싶으면 이걸 국내에서 만들어야 될 테니까. 미국은 사실 이런 소형 제조업이 강하지 않은데.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동시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거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4월부터 10월까지 경상 수지가 일본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예요. 엄청나게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일본이. 왜? 에너가 약세였으니까. 그런데 관세를 때리면 예를 들어서 뭐 아 그래 일본은 우리하고 친하니까 관세 없어. 한국도 우리하고 친하니까 관세 없어. 자 그러면 중국은 우리하고 안 친하니까 관세 때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선 수입이 덜 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수입이 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말짱 소유가 없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본이나 한국에도 관세를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고 미국 내의 중소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면 미국의 스몰캡. 중소용주 주식이 유리하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상원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수입업자야. 미국의 수입업자야. 그런데 관세를 20% 때린대. 네. 그러면 물건을 당장 안 떼올 수는 없고 물건을 떼와야 돼.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이과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강세가 올라가면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외국에서 갖고 올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비용을 커버하려면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인가 유리해 강세가 유리해. 달러가 약세인 게. 수입업자 입장에서. 강세인 게 유리한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일 달러를 주고 옛날에는. 뭐 물건을 한 개 사 왔다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일 달러를 주고 물건을 두 개 사 올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세게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좀 개선이 된다 싶으면 달러가 달러 값이 올라가요.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고요. 그럼 달러 강세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달러가 강세이면 미국에 뭔가 물건을 사 올 때 내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입업자들한테는 달러 강세가 불편하다고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예를 들면 지금 1,400원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뭔가 수입을 해야 돼.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니까. 그럼 환율이 1,500원, 2,000원이 되는 거야. 1달러짜리 물건을 사 올 때 지금은 1,400원을 들여야 되지만 환율이 올라가서 1,500원, 2,000원이 되면 1달러짜리 물건을 사 올 때 내가 원화로 2,000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한국의 수입업자들은 달러 강세가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미국의 수출이 거꾸로 영향을 받아요. 원래는 원래는 관세를 해가지고 미국 내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 건데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은 힘들지. 왜냐하면 물건을 사 올 때 더 많은 달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들이 유리해요. 그렇죠 강세가 되면은. 근데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돛침갯침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든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그 금리. 그 세금을 낮춰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교과서적으로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세를 때리면 그게 환율에 영향을 주고 환율이 미국의 재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의 재정에 영향을 주면 그게 금리에 영향을 주고 환율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맞물려 돌아가가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관세를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 물건들을 확 줄이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업체들을 견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고것만 얘기를 들으면 그럴 듯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면.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똑똑한 전략이에요. 정치인들은 목표가 뭐다? 목표 뭐야? 일단 일단 당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 당선되는 게 중요해. 관세를 때리는 거야. 중국에 관세를 내겠습니다.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아삭합니다. 중국 물건 한국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편을 줘. 근데 이 관세를 때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라든지 무역수지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줘갖고.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 정치인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표만 받으면 돼.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 그리고 앞으로 사 년 동안만 하면 돼. 트럼프는. 다음에 선거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이미 한 번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어. 내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이 잘못되게 하겠냐 잘되게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가 이걸 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실제로 중국의 관세를 60% 때리는 게 아니고. 말로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중국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게 하려고 하는 거다. 협상 카드로 쓰는 거다. 그렇지 협상 카드로. 실제로 되게 어려운 관세를 좀 올리긴 올리더라도 그렇게 세게 올리진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트럼프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또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미국의 달러 인덱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십 일 월 오 일 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작용에 의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환율도 그래서 천사백 원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환율이 천사백 원 천오백 원 올라가면. 연재 아나운서처럼 그 친구분들처럼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사람들. 그 학자 학비. 그러니까요. 국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부담이 커져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좀 부럽더라고요. 이미 취직한 애들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럼 달러를 돈 많이 버니까. 그럼 원화로 환 사람은 연봉이 장난 아니겠는데. 그럴 땐 뭘 해야 된다. 소원이 그럴 땐 뭐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유튜브를 해서. 달러로 수입을 받아야 돼. 아 달러 수입을 받으니까. 유튜브 화이팅. 비트코인에서 사야 된다.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사시라. 예? 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 돈 벌. 리서치 팀이 다 좀 계획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감세로 가볼게요. 자 세금을. 낮춰준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세금을 낮춰준다 뭐 자국민으로서는 내가 낼 돈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좀 단편적으로는 일단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고 좀 나라비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지 아나운서는 생각이 많아요. 네 생각이 좀 많아요. 시프라임 보면. 미국 당국이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대요. 대환용이지 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미국 기업들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미국 개인들 특히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팁을. 식당 같은 데서 인제 내가 일을 하면은 팁을 손님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제 그. 테이블을 담당하는 사람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소득세를 물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팁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좋아했지 나중에는 헤르스도 따라 했어요 이거를 어. 그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야 그 결과물이 뭐야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했더니 당선 당선이지. 그건 좋은 거야 그래서 신기업 정책으로서의 감세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자연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기업의 주식 시장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개인들도. 팁에 대해서 세금을 안 준다고 하고 내가 소득세가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겠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미국 사람들은 그걸로 저축을 하느냐 안 해요 저축도 하지만 써요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겠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를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정책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따뜻한 게 있으면 추운 게 있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면 미국 정부는 뭘 먹고 사냐고. 지금도 미국은 재정 적자예요. 세금이 여기서 더 줄어들면 어떡할 거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야 미국의 기업들이. 감세 정책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미국의 소비자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면 경기가 좋아가지고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적으로도. 안 된다는 게 증명. 이건 증명된 거예요 세금을 낮춘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실증적인 증거가 없어요. 없는데 왜 했어 성훈이 왜 했어. 일단 당선돼야죠. 당선돼야 되니까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실제로 미국의 이렇게 감세 정책이 된다고 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보고 계신 게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중에서 이자. 미국이 들고 있는 부. 미국이 지금 빚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미국의 국방비하고 맞먹는 거를 보고 계시거든요. 요 막대 그래프가. 그 미국의 국방비예요. 그다음에 예 곡선 그래프가 이자거든요 근데 거의 같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 정부 부채가 한 이십팔. 점 삼조 달러가 됐는데 이자율을 삼 점 사 퍼센트라고 가정하고 순 이자가 팔천 팔백 십 팔억 달러가 나가요. 이게 미국 GDP의 삼 퍼센트 정도고. 미국의 국방비하고만 먹어요. 어마어마한 빚더미 위에 미국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감세라는 건 좋아. 한 사람 내 세금이 안 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메꿔. 정부가 돈이 없어요 위헌자로서 어떻게 메꿔요 이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맞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메꾸는 거예요. 네. 국채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 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한번 볼까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십 일 월 오 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외신을 보니까 미국 국채가. 십 년 짜리가 오 프로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수익률이 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세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칼이에요. 세금을 줄임으로써. 기업들도 좋고 우리들도 세금이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좋은 반면 재정적자가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미국이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집을 살 때에 부담하는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라 계속 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도 못 올리기도 애매하고 내리기도 모호해요. 여기서 한국의 금리를 내려주면은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강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더 달러 강세가 되면은 찻짓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버리면 금리를 내려버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 수가 있고 엉뚱하게 부동산 집으로 돈이 확 가가지고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지금 내리는 타임이거든요. 금리를 내리는 타임인데 금리를 내려도 만약에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리 내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입 물가가 수입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고 싶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세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미국은 빚더미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된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권력이. 바뀔 때에는. 물가 문제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사는 게 팍팍해지면 정권을 바꿉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달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양 또한의 또 왕비가 그러면 케이크를 먹지 이랬잖아. 그래서 망한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그걸 맞춰주는 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임금도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럼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뻥 터져버려요.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정권을 내놓는 거예요. 해리스가 당선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도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 정책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와 감세가. 그럼 이거를 트럼프가 바보예요. 엄청 해. 근데 왜 이걸 한 거야 왜 한 거야. 일단 당선되죠. 일단 당선되고. 그다음에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나 감세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일단 됐으니까. 물론 공약을 지켜야겠지만. 그리고 바이든은 트럼프는 이번에 선거 이번에 사 년하고 끝나지만 공화당은 계속 집권을 해야 되니까 아마 관세를 올리고 감세를 하긴 할 텐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감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특히 중소용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미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S&P 500하고 러셀 2000하고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차트가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보면은 S&P 500보다 러셀 2000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아요. 그 예 요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소용주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2.0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야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세금도 깎아준다고 그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날라가겠다 무조건 주식 사야지. 아니에요. 주식 중에서도 사야 될 주식이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될 주식이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중소용주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주는 기술주 얘기 있다가 또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관세나 감세 이런 영향으로 뭐 국채는 늘어나고 빚이 늘어나고 하니깐 그 예산을 좀 어떻게 잘 써보겠다고 도지 부서를 만들겠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현재 아나운서를 그 트럼프 행정부로 보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나 감세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현재 아나운서가 얘기한. 이 디 오 지 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또 트럼프의 공약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일론 머스크가 됐어요. 디파트먼트 오브 가번먼트 이피션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너무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꼭 돈을 주지 않아도 될 곳에다 돈을 준다. 그런 걸 과감하게 잘라버리겠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덜 발생하겠죠. 그러면 관세 인상과 감세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생뚱맞을 수 있지만 이 디 오 지 정부 효율성 위원회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신시아 러미스 그 상원의원이에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이천백만 개밖에 없는데 오 년 동안 비트코인을 백만 개의 미국 그 돈을 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정부 한 십 이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요 압수한 것들. 그거는 이제 오 년 내에 백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오 퍼센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백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미국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팔아야 돈이고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있고 신시아 러미스나 트럼프나 이 사람들 정치인 아니야 정치인들은 뭐가 문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혈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한 백만 개 정도 미국 정부가 산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엘살바도르도. 국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십 프로인가 지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엘살바도르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미국이 백만 개 정도 산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은 진짜 금값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센 거짓말은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설득을 해야지. 그럼 비트코인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진 않나 뭐 이런 걱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보안 장치 같은 걸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현재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이 도지 도지라고 하는 미국의 그 정부 효율성 위원회에 재정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관세나 감세에서 오는 부작용을 축소하겠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댓글을 보니까 그 와중에 조정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조정하는 거는 제가 제가 이런 이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사 년 동안 펼칠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예요. 그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팔만 천 달러 넘어가고 연말까지 십만 달러 가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천삼십 년까지 백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아 그러면 계속 비트코인이 오르기만 어떻게 모든 자세가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조정 받을 거야 근데 큰 흐름을 보잖아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지난 일주일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의 단기적인 시장 반응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렇게 시장 반응을 하는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 조정일 때 우리가 대응을 할 거잖아요. 뭐 이미 내가 비트코인으로 이현재 아나운서가 또 사십 프로 아까 삼십 몇 프로 먹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조금 줄어들더라도 뭐가 걱정이겠어 삼십 프로 먹을 거 이십 프로 먹어도 엄청난 거지 사실은. 그리고 뭐 사십 프로인잖아 알트코인 해가지고 그게 뭐 한 삼십 오 프로 됐다고 뭐가 뭔지. 이미 삼십 프로 먹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삼십 프로 이게. 연율로 따져보세요 연율로 하는 연환산 수익률은 뭐. 펀드메이저야. 그런 거에 대해 두려워하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의 핵심은 뭐다? 조정받는 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국정 폐쇄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이민을 아예 안 받는다가 아니에요 트럼프 정책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라예요.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라요 미국에 투자하겠다 오케이 뭐 이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불법 이민 와가지고 뭐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와가지고 사건 사고를 맞춰 이런 애들은 안 된다예요. 그래서 한 팔백만 년도 팔백만 명 정도를 내리 내쫓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유색 인종 히스패닉들이 트럼프하고 헤르스에 누구한테 표를 많이 줬느냐 그걸 인구 분표가 나중에 나올 건데. 미국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지금 현재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색 인종들은 내신. 트럼프를 더 지지하는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사원님 왜 그럴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보자. 성우님이 지금 고생고생해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랬더니 내 주변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국경 타고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같이 지금 보니까. 알바 자리를 얻어야 돼 자기는 공부하러 갔지 정식 정식으로 공부하는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 비자로는 알바를 못해요. 맞아요 F1은 못하죠. 그냥 현금으로 주는 데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현금으로 주는 조그마한 알바 자리에 불법 이민자가 몇 명 온 거야. 그러면 그 일자리에 대해서 사원님하고 불법 이민자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률이 치열해지죠. 경쟁을 하게 된다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어렵게 어렵게 돈 받아가지고 S1 비자로 갖고 학비도 환율이 올라왔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 물론 국경을 넘을 때 막. 굉장히 힘들었죠. 그 목숨을 걸고 넘어왔지.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하고 지금 일자리 놓고 얘가 나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불법 이민이 있어야 되겠어 안 돼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겠죠. 없어야겠지. 트럼프를 찍어야 돼 해리스를 찍어야 돼. 그럼 트럼프 찍어야지. 그렇지. 지금 유색 인종들이나 유색 인종들이나 히스패닉도 은근히 내심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경 폐쇄. 나는 힘들게 와가지고 여러분 불법 이민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있고 아들 딸 넣고 살면은. 미국은 이제 법이 좀 골 때려가지고. 이 불법 이민이지만 그동안 잘 여기서 말썽 부리지 않고 하면 시민권 주민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시민권을 받으려면. 시민권 담당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 변호사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국경 넘어올 때도 내가 목숨을 걸었고 여기서 내가 피땀을 흘려갖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변호사까지 썼는데. 다른 불법 이민자들이 와갖고 나하고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화가 나지 트럼프 쪽으로 표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같은 동족인데 그러면. 같은 동족은 맞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면. 모기지를 갚을 수가 없고 학자금을 대줄 수가 없고 의료보험을 낼 수가 없어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물론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미국에 왔는데 아이들은 교육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불법 이민자의 아이들도 미국은 교육을 해 줘요. 근데 그것도 불만이야 사실은. 왜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면 제가 맨하탄에. 두 달 있으면서 그 맨하탄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많이 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차를 렌트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내가 두 달밖에 없어 두 달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버스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미국 맨하탄의 버스는 적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미국도 그 버스가 공용이긴 한데 적자예요 거기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패스로.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껄렁껄렁한 애들은. 무임승차를 많이 해요. 흑인이나 뭐. 근데 내가 제가 그걸 목격을 했는데 버스 기사가 그런 껄렁껄렁한 애들이 와서 무임승차를 하는 거를. 제지하지 않아요. 야 돈 내 돈 없는데 미안해 좀 봐줘 이러면 그냥 알았어 들어가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럴까. 총 맞을까 봐 실제로 사건이 있었어요. 흑인 갱단 하나가 돈 내라고 하는 버스 기사를 습격을 해가지고 이거 옛날 얘긴데 지금 있던 얘기가 아이가. 버스 기사가 실제로 피살된 사례가 있었어요.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가 굳이 내 목숨을 걸고. 그 미국 그 버스 요금이 한 삼 달러 정도 되거든요 삼 달러를 내라고 해봐야. 내 월급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임승차를 방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학자금 대출. 미국의 대학생들은 워낙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하거든요. 그 학자금 대출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한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갚아가요. 그런데 일단 사회에 진출해서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셈이죠. 우리나라도 인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가면 되죠 힘이 드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소원님.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 줬다던가 그런 식으로. 실제로 감면 조치를 하려고 했어요. 대법원에서 막았어요. 미국의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그 면제. 판감.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맨하탄의 운전기사는 버스 운전기사는 세금을 냅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지 뭐 이런 사람 그래도 성실한 미국 시민이에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에 취직한 대절. 행원이 있어요. 그럼 바이든의 정책은 뭐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세금으로 연봉이 몇 배나 많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의 은행원들의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거야.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 바이든이 그러면 버스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뻥. 억울하죠. 상당한 거 아니야 아니 월과의 투자은행은 입사하기가 어려워요.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단 입사하면 연봉이 장난이 아니겠지. 그런데 얘도 어쨌든 이 월과의 투자은행에 입사한 이 은행원도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쳐봐야 돼. 부잣집 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래 좋아 부잣집 아들이 똑같이 흑수저인데 얘는 머리가 좋아 갖고 투자은행에 들어갔어. 근데 얘 학자금을 내가 낸 세금에서. 탕감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버스기사가 빡쳐 않죠. 너무 빡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런 정책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사실은 바이든의 인기가 내려간 거고. 민주당이 이걸 고민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을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같이 잘 사람 쪽으로 가자 뭐 이런 거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파편화돼갖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도. 버스기사의 세금으로. 투자은행에 다니는 은행을 학자금을 갚아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야겠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거를 파고들어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트럼프고 일론 머스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고용평등. 미국은 대학도 유색인종이나 뭐 이런 그 소수민족 소수자들한테 우대를 해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왜 소수자한테 우대를 해 주냐. 똑같이 경쟁을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이라든지 기회근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정책이 훨씬 더. 맞는 말도 안 타고.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하탄 운전기사가 낸 세금으로 아이비 은행의 은행원 돈을 갚아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처리해야 되고 자 그럼 좋아 그러면 트럼프가 옳다고 쳐. 그럼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다 내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말했듯이. 성우님하고 알바 경쟁을 하던 불법 이민자들은 없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알바의 고용주가 예를 들면 이현재 아나운사라고 쳐봐 이현재 아나운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바를. 뽑고 싶어도 사람 수가 적으니깐 뭐 시급을 높여서라도 데려다 써야겠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성우님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경쟁하는 불법 이민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나는 좋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래도 불법 이민자를. 한 번으로 야매를 좀 뽑아가지고 조금 급여를 낮게 주더라도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면 성우님처럼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온 사람들한테 아니면 신인권자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시급을 주고 최저시급을 주고 뭐 의료 뭐 이런 거 해줘야 돼 인건비가 올라가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나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건 간단한 산소예요. 쪽수가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러면 GDP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왔거든요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켰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민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요 당연할 거 아니야 미국에 와가지고 근 내가 근거지가 없는데 단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리고 조금 급여가 낮더라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 경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밑에 기반을 좀 받아줬다고 하죠 물론. 미국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거는 아이티 기업들. 뭐 큰 은행들 이런 데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생활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소비와 관련된 거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일도 하지만 소비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 팔백만 명을 미국에서 쫓아내버린다. 그러면 알바를 구해야 되는 우리 이현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우한테 시급으로 일 달러 시급으로 만 원을 주던 거를 만 이천 원을 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 이현재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지. 그렇죠. 물론 우리 성우님한테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정책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걸 뭐 인도주의적으로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아 난 모르겠어 그거는. 그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감안해야 되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을 자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얘기를 해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을 꼭 사고 싶다. 성우님 뭐 있어요? 저는 유니스왑 사고 싶습니다. 이번에 게리 갠슬러를 자른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유니스왑과 SEC가 지금 소송 중이니까. 높은 확률로 또 유니스왑이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정답이에요. 진짜 백 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이 점 영 투자 전략은 지금 이제 큰 거시 경제적인 차원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으로 가면 약간 함정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그. 게리 갠슬러 위원장권으로 바로 가면은.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오 년 임기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너 나가 하기가 애매해요. 물론 트럼프가. 아주 그냥 큰 마음을 먹고 게리 갠슬러를 불러다가 당신 파이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속된 말로 지랄지랄 할 거예요. 왜 법을 어기냐 SEC 위원장에 무슨 잘못이 있냐 법대로 했는데 정쟁화된다고. 근데 뭐 괜찮잖아 우회 권력도 공화당 건데. 그러나 시끄러워요. 원래 야당은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야당 눈치 안 보고 그냥 밀어붙여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야당한테 그렇게 세게 나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과연 게리 갠슬러를 잘라버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내가 야당의 저런 반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해가면서 게리 갠슬러를 잘라야 될 만큼 우선 수위가 높은 거냐 판단하겠지.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첫날 게리 갠슬러를 해임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게리 갠슬러가 잘릴 거를 생각해서 윤희 수합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낌. 그러면 윤희 수합이 생각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 큰 틀에서는 그런데 저는 윤희 수합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디파이가 주목을 받을 거거든. 디파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세 명이 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합니다. 큰 아들이 지금 시권자가 되고 있다는 외신이 많은데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특히 셋째 아들은 열홉 살이거든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어요 키가 이 미터예요. 얘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십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누군지를 소개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이십대 표심을 끌어들이는데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하는 분석 기사도 있어요. 그렇잖아. 약간 좀 마초스러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난리가 났겠지 왜 그런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하냐고. 그러나 트럼프는 걱정하지 않아요. 페미니스트가 나한테 표를 줄 거라고 하면 아마 거기 가서 인터뷰를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자기 인터뷰를 안 하잖아. 이쪽 마초 이십대가 좋아하는 이 인플루언서는 자기 인터뷰를 했거든. 이십대 표를 얻으면 되지 여기 표를 읽는 대신. 그런 전략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한다? 일단 돼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무슨 철학이 국정 철학이 있고 뭐 뭐 인류 복지를 위해서 뭐하고 뭐. 당선이 제일 중요해요. 당선되는 데 표가 있다면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자 디파이 프로젝트를 트럼프의 아들들 세 명이 다 해요. 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서브 관심. 유명해요 왜냐하면 유니서브 넓게 보면은. 유니서브 덱스지만 디파이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 디파이와 관련된 코인이 나온다면 그것도 유명한 거죠. 그런 것처럼 게리 겐슬러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 트럼프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지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백악관에 가면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것부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된다 이제. 암호화폐 세상에 왔으니까 다 사 이건 아니야. 골라야 돼요 여기서 잘 골라야 돼요 지금. 지난밤 지난 주말 사이에 카르도노가 많이 올랐던데 카르다노는 그 찰스 호스킹스가 약간. 지가 지금 자기 자발 펌프질을 했거든 자기가 비트코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명 모시를 연상시켜요. 트럼프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얘기를 했어 야 내가 트럼프하고 친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 확인이 안 돼 그런데 카르다노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코인 가격이 올라왔어. 근데 그건 봐야 돼 나는 카르다노가 그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사야지 확인이 안 돼 자기가 한 얘기밖에 없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양바가 디테일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준 의장과 관련된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연준 의장도 인기가 보장되거든. 근데 트럼프가 연준 의장하고 좀 사이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런데 이현지 아나운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야 나 중앙은행이야 내가 트럼프야. 근데 내가 백악관에 가갖고 이현지. 중앙은행장을 불러. 들어가봐 너 금리 내려. 그럼 본인은 어떨 것 같아 느낌이. 내가 대통령이야 금리 내려. 아니.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여긴 내 바운더리인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짤리는 거지 바로 짤리는 거지. 그렇죠 로얄티 까먹고 있었다. 바로 짤리는 거지.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있어. 트럼프가 연준 의장도 통화정책도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누가 트윗을 했는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100점을 줬어요. 100점. 근데 제론 파월은 자기 사임 자진사태 안 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물러나게 못해요. 물론 법조항에 보면은 연준 의장이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실수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원리가. 연준 의장을 내가 칠 거야 이현진 이현진 의장의 말을 안. 이씨 충성도가 약해 치겠어. 민주당이 가만히 앉겠지. 난리를 칠 거예요. 대통령이면 다. 왜 사람을 자르는 거야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제론 파월은 그냥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고 능력을 발휘 못 해가지고 미국 경제를 위태롭게 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잘라야겠어. 조용히 닥치고 있어. 이러면 할 수 있어. 왜? 의회 권력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야 이 경우에도.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트럼프가. 4년 동안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불러왔을 거야. 너 그때 이원지 행장 깨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가 잘랐지 너 한번 당해 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돼. 내가 과감하게 이원지 행장을 잘라가지고. 중앙은행을 내 휘하에 둬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원지 행장을 살 불러가지고. 이 행장 우리 잘해봅시다. 상부상조합시다 이렇게 살살 내리고 이번에 금리를 이십오 비피 내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오십 비피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 행장도 머리가 있으니까 네 각각 제가 뜻을 맞들어서 이십오 비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상도가 되지 트럼프가 이런 걸 잘해요. 트럼프가 사업할 때도 일단은 지르는 거야. 윙 친다 이랬다가 아이 근데 치는 건 좀 그렇잖아 내가 내 말 좀 들어주면 내가 그걸 다시 생각할 수 있어 요런 딜을 잘한다. 달변가예요. 제가 그 내 십 일을 행사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십 분을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내 십 일 그 비트코인 행사에서 오십 분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비트코인 이 전략적 자산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한 오 분밖에 안 했어요. 사십 오 분 내내 해릴 수 없. 사십 오 분 내내 암호화폐가 관계없는 얘기 막 하고 마지막 오 분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하겠습니다. 달변가요 원고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 행장 이현재 행장을 불러갖고 내가 설득할 수 있지 설득이 아니라. 구슬리는 거지 이거 자를 수 있어 내가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금리를 좀 더 내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역학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후에 트럼프 이 점 영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와 감세 때문에.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연준에서 이걸 잘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연준이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는 뿌딱지가 날 거거든. 행장을 자르느냐 아니면 이렇게 부스르느냐 이런 걸 하게 될 거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고 요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그 미국의 국제 시장이 이걸 지켜봅니다. 미국의 국제 수익이 이걸 본다고요. 근데 트럼프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트럼프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만약에 월가에서 눈치를 딱 때리고 야 저거 저대로 뒀다가는 미국 경제 결단한다 그러면 미국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를 거거든. 미국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게 되면 주식도 힘들어지고요. 금도 힘들어지고요 비트코인도 힘들어져요. 금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암호화폐 트럼프 이 점 영 이 경제 정책에서 금리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 차트는 뭐냐 하면 지난 한 달 또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에. 어떤 업종들이 올랐는지를 쭉 순위로 보는 건데.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뭐로 보여요 지금. 파이낸셜 로프. 우리 이제 이현지 행장님이 컨트롤하는 은행주들이 올랐어요 왜 은행주가 올랐을까요. 은행주가 오른 이유.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은행주가 올랐을까 갑자기. 퀴즈 여러분들이 그. 두 분이 얘기 못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기울이 될 거예요 왜 은행주가 올랐을까. 구독자 여러분들 왜 은행주가 올랐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은행주. 요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런 쪽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뭘 하는 사람이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기본 철학이 뭐야. 사업가 사업가 사업가를 뭘 제일 싫어해 규제를 싫어하지. 은행 업종은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가장 규제가 심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 대출 금리 마음대로 못 결정해요. 대출 금리가 너무 대출이 은행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당장. 금감원에서 뭐라고 해요. 행장 여러분 잠깐 오세요. 금감원장이 부르는데 행장에 왜 가야 되는 거야 안 갔다 죽을라. 규제가 제일 심한 산업이 금융 산업이에요. 트럼프는 그 규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주가 이렇게 올랐고 실제로. 은행주가. 이런 관세 감세 금리 상승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 은행이 제일 돈을 많이 벌어. 은행이 은행은 시중 금리가 올라갈 때도 벌고 시중 금리가 내려갈 때도 벌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단한 산업이지 이렇게 훌륭한 산업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대로. 두겠어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꿀 사는 걸 내가 그걸 그냥 민간한테 갖다 주나 절대 안 그러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금융은 정부 규제로 딱 묶어는 거야. 이걸 아무나 하게 하면. 뭐 난리나게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우리나라 은행들은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아마 올해도 엄청나게 지금. 군기 실적 나오잖아요. 은행들이 그렇게 뭐. 인력 감축도 하고 난리 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너스 잔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원님도 생각 잘해야 돼. 블록 미디어에서 인제 인턴하고 있지만. 은행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근데 보세요. 기존의 금융은 큰 흐름에서는 사양산업이에요. 아까 디파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은행원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지점도 계속 줄어들고. 그런데 어쨌든 돈을 벌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걸로 이제 고민해야지. 블록체인 쪽에서. 일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야. 금융주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주 에너지주가 이제 웃기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에너지주. 민주당은 미국은 산유국이에요 여러분. 천연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채굴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을 제한합니다. 왜? 환경 때문에. 민주당 내 그 극자파들이 이 급진적인 급진파들이. 미국 내의 석유를 채굴을 하는데. 환경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유전을 유전을 파면은 그 일대의 땅이 기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근처에 그 자연환경을. 좀 망치게 되겠죠. 특히. 벤실베니아주에서 주로 많이 하는 그 쉐일가스라고 하는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크래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석유 성분이 들어있는 가스가 암석 사이사이에. 박혀 있거든 그거를 고압에 물을 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채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은 일단 물을 쏘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주변 환경도 안 좋아야겠지. 그래서 이 크래킹 방식으로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걸 민주당 정부에서는 안 좋아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금융주보다 덜 올랐을까. 이게 이제 수급의 원리가 있는 건데. 아까 이민자하고 비스물이 작동돼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트럼프의 지원을 받아서 채굴을 막 한다고 쳐봐요. 막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더라고. 공급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지죠. 그러니까 월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에너지 기업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채굴하지 못했던 천연가스 원유를 생산하겠구나. 그러면 매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겠네. 근데 가만 있어봐.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겠네. 주가가 오르다 말았어. 에너지 주가가 오르다가 말았다고. 요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야. 트럼프 이 점 영 정책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있다니까. 에너지 기업들은 좋을 것 같은데 오르다가 말았어. 왜 공급이 늘어나면. 요렇게 업종별로 따지고 들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다시 암호화폐로 와보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자이긴 한데.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들 아까 했던 유니스왑 이런 것들 이제 디파이 때문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게리겐슬러가 쫓겨난다는 전제 하에. 게리겐슬러가 쫓겨나면 현물 ETF 중에 제일 유명한 ETF가 뭐다? 솔라나 아니면 XRP? 솔라나. 솔라나 아니면 리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에요. 솔라나 많이 올랐죠? 솔라나 들고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저도 솔라나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상충원 방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솔라나 조금 있는데. 솔라나 저는 장기투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미리 사놨거나 미리 팔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라나 계속 갖고 있는. 장기투자자예요.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나가 수혜를 볼 거고요. 리플도 수혜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트코인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코인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ETF 신청사가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다노 호스킨스님이 정말 그 정책을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디파이 관련된 거 그다음에 민코인 민코인들은 뭐.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줄어들면은 민코인은 아마 더 활성화될 거예요. 왜냐면 민코인은 놀이거든 놀이 근데 놀이까지 무슨 뭐 이거는 뭐 코인이냐 아니냐 뭐 이걸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하기에는 아니지 않냐 그럼 민코인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도지코인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라는 이름이 우연히 같아가지고 도지가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도지코인 좋다. 그거는 이제 기존 투자자들 암호화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되는 건데 암호화폐를 나는 처음 해 본다. 너무 생소하다 이런 분들은 조금씩 사시라. 제가 오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일억이 넘어가면 그러면 일억이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백만 원어치도 살 수 있고요 십만 원어치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이거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일억이 넘는다는 거지 투자하는 데는 백만 원 십만 원 만 원짜리도 이런 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암호화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뭔가 비트코인 트럼프 이 점 영 시대에 이 암호화폐가 유망할 것 같은가 그럼 뭘 그거와 관련된 뭘 투자하면 좋을까 그러면 주식을 사면 되지. 코인베이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MSTR 이거는 상장사인데 얘네들은 본업보다도 비트코인 사는 게 더 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이 되면 그때 ETF를 사시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실제로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다른 채굴업체 주식들도 트럼프 당선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채굴업체들 마라톤 같은데요. 그런데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회사의 일이 비트코인을 사는 게 회사의 일이에요 이런 데들은. 같이 갈 수밖에 시장 사이가 커지는 것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권유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직접 지갑에다가 비트코인을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거를 내 지갑으로 꺼내 가지고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강연 방식으로 하는 그거 할 때 금하고 비교하는 방송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을 좀 사셔가지고 그거를 개인지갑으로 꺼내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고급 사용자가 되실 수 있는 건데 아직 그게 부담이다 싶으시면은 거래소에 계좌 열어서 십만 원 이십만 원 비트코인을 사본 겁니다. 아이 그럼 십만 원 이십만 원 살고 언제 부자돼 그건 뭐. 진작에 하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그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팔만 불 넘어갖고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4년 후에 얼마가 될지 10년 후에 얼마가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우리 방송하기 전에 우리 이현재 아론서의 아버님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위험하게 투자를 하셨더라고 근데 어쨌든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존의 투자자라면은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십만 원 이십만 원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뭐 두 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이 온 게 있거나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십일 월 십오 일 오후 세 시에 강남에 있는 비썸 라운지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오프라인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바이든이 왜 헤리스가 졌는지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걸 하지만 트럼프 2.0 투자 전략은. 주식 채권. 외환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이 다섯 개 분야를 내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일 월 십오 일 날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미음 님께서 이번 온 오프 믹스 행사에 참석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미음 님은 참여하신대요. 아니 뭐 아무나 오세요. 네. 십일 월 십 오 일 오후 세 시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세 시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세 시인데 이 세 이 시간대가 일반 직장인들이 참 오시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고.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조금 어르신들도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시기 어려우면 아버님 어머니한테 오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들어보신다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사 년 동안은. 좋으나 싫으나 트럼프 이 점 0 시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퇴근하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또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일단 오세시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이거울 님께서 귀여우시다고 늘. 제가 오늘 서브라스를 안 갖고 와가지고 원래 사실 더 파격적인 분장이 있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오시면 또 귀여운 제이제이 님의 특강.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더 디테일한 얘기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오늘 이 제이제이 크립토 프로 미음 님 어머님도 관심이 있으신데 암호화폐가 두렵다라고 하신다고. 두렵습니다 처음엔 모르시죠 당연히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십만 원 이십만 원 해보자는 게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해야 시작이 되거든요. 천만 원 이천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발을 들여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날 그냥 오셔가지고. 좀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런 거 듣는다는 차원에서라도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오시는 거 강추합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저야 저야 뭐 입사 2월에 하고 3월에 사실 그 당시 최고가 찍고 이러니까 투자할 엄두도 안 엄두도 안 나고 했는데 막상 발을 들여 놓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성우님도 이제. 학교 다니고 있지만 살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큰돈 아니어도 일단 경험을 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은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트럼프 세상이에요. 트럼프 세상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 화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오늘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 4회까지 4화까지 해봤는데 그래도 야나님이 공부도 되고 좋은 코너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화도 가능할 것 같죠?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JJ 크립토라이브로 돌아오겠고요. 저는 또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현지였고요. 이성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 제임스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